아, 뭐 만날 사람이 없어 주말인데 이럴 때는 랜덤 영상 채팅이지 접속! 자, 시작! 오늘은 어떤 재미난 사람들이 걸릴까?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집에서 혼자 밥 먹다가 한번 켜봤어요 뭐 드시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짬뽕 먹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네, 저기 먹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이 짬뽕은요, 면을 안 끊고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렇게 한 번에? 오! 어우, 배고파 면을 한 번에 어우, 면이 엄청 탱글탱글하네요 잠깐만요 면이, 잠깐만요, 이봐요 어디다가, 어디 중국집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 면이 저기요! 어디까지 가서 저기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오, 면이 엄청 기네 네, 저 다른 사람 예, 저 박찬호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이 어플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조금만 말씀해 드릴게요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엘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고향, 고향에 대한 고향 이런 것들을 의견할 수 있게 해준 게 이 어플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플이 아닐까 생각나는 게 예,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 아닐까 생각나는 게 고기 먹고, 고기 종목하다가 소중한 거기에 공맞아서 아팠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졌다, 졌어 졌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졌어, 졌자다가 옷이 젖어서 젓가락으로 옷을 짰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만! 이 분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자꾸 왜 이렇게 남자만 걸리는 거야 다른 사람 아, 남자네 어, 뭐야 어, 진짜 굉장히 열받네 나도 싫어요, 다른 사람 응? 어, 여성분인가 보구나 안녕하세요 33살 서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아, 남자 뭐야, 너도 남자였냐? 아, 여자인 줄 알았네 아, 여기 설정이 있었구나 나는 여성분 박지성은 뭐야 나는 여성만 자, 이제 여성분이 걸리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아유, 이쁘게 생겼네 반가워요 아저씨 네? 아저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없어요 왜요? 잘 모르겠네요 난 알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너 뭐야 너 뭘 하자고 어우, 자존심 상해 자, 다른 사람 해보자 안녕하세요 어, 예, 뭐하고 계세요? 아, 제가 개를 키우는데 지금 개랑 산책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칠리아, 다리 아파? 언니가 안 와줄까? 저도 개 좋아하는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잠시만요 아, 귀엽겠다 자, 칠리아 무슨 개예요? 아, 진짜 개구나 예, 개는 개네요 예, 즐거운 산책 되세요 왼쪽으로만 산책하시겠네 자, 다른 사람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소리야? 잠시만요 예, 예, 예 야, 김영이, 너 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친구랑 같이 사시나 보네 어? 응? 뭐지? 뭐야? 왜 아무도 없지? 그리고 저도 들었는데 뭐하냐 남의 방에서? 뭐야? 야, 너 뭐야, 너 방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나 퇴근하고 방금 왔는데 진짜? 원래? 뭐야? 무슨 소리 났는데?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쿵쿵쿵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노래야 이렇게 생각나는 게 문소리랑 승유리에서 같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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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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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소리야 우와, 귀신보다 더 무서워 어, 다른 사람 어? 왜 짝이 없지? 아저씨도 짝이 없잖아요 아, 두 번 당했어 아, 두 번 당했어 다른 사람 어, 안녕하세요 어, 미인이시네요 어, 미인이시네요 아, 저 내일 엠체 장기사랑하는 거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예예 한 번 봐주실래요? 어, 제가? 예예예, 그럴게요 어, 잘하시네요 1등 하겠다 누나, 밥 먹으래 어, 저기요 예, 예, 밥 먹으래요 예 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안녕하세요 예 오, 노래 노래방이다, 그죠? 네, 노래방 왔어요 노래 한 곡 해볼게요 예 어, 잔소리 내 진짜 좋아하는 노랜데 셋, 둘, 하나, 고! 오! 잘하신다 어, 어, 뭐야 정말 웃음아 나왔던 고연 뭐야? 이 어플 뭐지?